자, 124, 123, 123, 123, 123, 자, 공지사항입니다. 이번이 공지사항이고요. 이번에 혈압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게 돼서 한동안 영상이 없을 예정이에요. 생방송도 못하게 됐고요. 지금 병원에 가서,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서 정밀치료를 받아야 돼서 거기서 검사받고 아마 입원치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그래도 그렇게 뭐 아파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? 그냥 저냥,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죠.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, 게임만 충분히 방해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디지몬은 할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. 디지몬 간간히 할 거고요.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이 영상, 댓글에 나중에 어느 정도 입원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 거 할 예정이에요. 내일 검사를 받을 건데, 오늘은 보험 문제 때문에 일단 집에 돌아왔거든요. 내일 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까지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입원을 안 하면은 그 사이에도 또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. 입원을 바로 하게 될 경우에는 영상이 안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그럼 모두 다음에 봬요. 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